뭐? 항암 치료가 잘 돼? 가만히 놔뒀다 죽을 거라며 그게 그렇게 쉬운 병이었어? 병이라는 게 완전히 낫는 거 봤어 투병 중인 거잖아 다신 박복희 근처 얼씽거리지 말고 너 곧 조사 나오니까 당분간 진짜 꿈짝 말고 있어 체란 어디 갔어?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없어? 나도 못 봤는데 뭐? 얘가 어딜 간 거야? 얘가 추렸어 나 찾지면 필리핀 안 갈 거야 오늘 있던 흔적도 없어 언제 나간 거야?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애들 풀어서 찾아볼게 나도 찾을 거야 나 좀 환자 같아 보여요? 아니요 완전 힙해요 래퍼 같아 래퍼 눈만 보이니까 더 이뻐 힘은 여전하신데? 자 조심조심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하아 하아 엄마 축하해 박복희 태연 축하해 얜 빠지라 그랬는데 굳이 끼겠대 내가 하자 그랬어요? 복희야 고생 많았지? 이게 다 뭐예요 너 태어난다고 축하 파티 널 위해 준비했다 우리가? 어? 아니요 박복희 씨 당분간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 가게 소독 싹 다 해놨어 나도 같이 했어